최근에 버스킹 공연하는 음악 프로그램에서 우리 소영씨를 봤어요. 저기 아이스링크에서도 노래하고 하는 거 그거죠? 저도 봤어요. 정말 여러 곳에서도 하셨던데 정말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서 다 물론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는 했지만 정말 많은 감동과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 많이 듣죠. 네, 맞아요. 제가 그래서 되게 보람이 있었던 것 같고 정말 힘든 스케줄이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힘들기도 했지만 저 언니 배만 되는 데도 가더만 네, 포항 제철에 거기는 또 그렇게 공연을 한 게 그 제철이 만들어진 이후로 처음이래요. 처음 있는 일이래요. 배만 바로 옆에서 가더만요. 네, 맞아요.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고 되게 신기한 데도 많이 가고 너무 힘들었는데 네,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 힘든 거를 통해서 댓글들을 가끔씩 제가 이렇게 살펴보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분들도 은혜받았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고 듣다 보면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많이 이렇게 지금 코로나로 너무 또 힘들잖아요. 지쳐있죠. 지쳐있고 힘들고 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들으면서 포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느껴지는 것 같다고 그런데 우리 소양자매님은 찬양사 역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대중가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방송에서 일반 방송에서 일반 방송에서 이렇게 장르 이런저런 노래를 많이 해요. 그런데 어쩌면 그게 다 찬양으로 들리네요. 유합을 불러도 가요를 불러도 아니, 그거 저만 느끼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이번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그전에 본명가학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했을 때도 PD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진짜 그 PD님 하셨던 얘기가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분이 크리스찬이 아니신데 리허설 할 때는 그냥 노래를 잘한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본방을 하는데 그냥 뭔가 성령이 임재하시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니신데 성령이 임재하시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거를 느끼신대요. 매번 공연할 때마다 소양 씨가 와서 할 때마다 네, 그 본 공연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제가 노래를 하는 사람이니까 정말 마음속으로 진짜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거든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진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부족하니까 제가 막 떨리잖아요. 막 떨리고 긴장되고 하니까 주님 저 주님 없으면 못해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그걸 공연을 보시는 분들이 똑같이 느끼는 거죠? 그렇게 느끼시더라고요. 버스킹 공연 아까 포항 저처럼 어디에 보면 아이스링크 너무 힘들었어야 하는데 몸 컨디션 상태는 평상시보다 좀 제 별로였어요.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목으로 얘기하면 몇 퍼센트나 제가 평소 때 100을 낼 수 있었다면 그때는 진짜 한 30% 30%? 네. 나 듣기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제 측근들은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 지금 힘들구나 근데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시청자 많아요. 그전에 100%를 했을 때는 하나님이 차지하시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제가 100% 했을 때는 저의 테크닉, 저의 기술, 내 노래 실력에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30%밖에 못하니까 하나님 저 진짜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더 진짜 못해요. 저 정말 못해요. 근데 오히려 완벽하게 뭔가를 했을 때보다 많은 분들이 그냥 그 안에서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게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진짜로 느끼는 거잖아요. 힘든다는 걸. 근데 내가 만약에 안 힘들었다면 충분한 사람들과의 어떤 교류가 안 됐을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가 힘들으니까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 봤으니까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힘든 상태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 I'm one give up이라는 팝송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는데 진짜 그 노래 내가 이거 괜히 골랐나. 왜냐하면 그걸 해석하면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근데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곡인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잠깐만 진짜 내가 이 노래를 괜히 골랐다. 했는데 그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 노래를 하게 하셨는지 알겠다. 왜냐하면 포기하고 싶은데 내가 포기하지 않아라고 외치는 게 정답인 거잖아요. 절규를 하셨겠네요. 그러니까 진짜 나 진짜 이거 포기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근데 정말 포기하고 싶은 심정을 가봐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의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포기하지 진짜 죽지 못해서 지금 견디면서 살고 있는데 내가 포기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공감하고 이해를 못해주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노래 고를 때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가사. 그 가사가 꿈과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긍정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그래서 세상 노래를 불러도 이게 찬성가로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하게 하시려고 정말 20년 동안 나를 이렇게 그래서 훈련을 하셨구나 이번에 스테이라는 신곡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일반 가요인데도 이 곡 또한 성스러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노래만이 어떻게 돼요? 스테이. 아, where did your memories gone 너의 숨결은 돌고 돌아 비밀의 기억에 서있어 나와 for so long, so long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튼 그 스테이를 듣고서 많은 분들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아늑하고 포근해진다. 또 소양룰에는 참 선물 같다. 그리고 어떤 분은 위로와 안식처 같다. 아니 이런 신곡을 준비할 때도 진짜 많은 은혜를 느끼면서 곡 준비를 하고 그러겠어요. 이번에도 무슨 간증이 있을 것 같아요. 신곡 준비하는데. 근데 사실 그냥 그냥 곡을 준비하는 내내 그냥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는 걸 느껴요. 그래서 그냥 사실 곡을 만드는 데는 그렇게 큰 재주는 없지만 그냥 내 안에 있는 이야기를 담아야겠다. 그리고 어떤 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그냥 가요를 듣고 팝송을 들어도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이 이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이랑 우리랑 연애하는 사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연애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도 신랑이고 신부고 서로 그리워하는 거죠. 서로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냥 계속 보고 있어도 계속 또 보고 싶고 하루에 몇 시간씩 통화를 해도 또 통화를 하고 싶은 그런 일반적인 그런 연애사 이야기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랑 하고 싶어하는 사랑 이야기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언제나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멘.